스트라이크를 졌단 말이에요 추가 점수가 이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네요 괜찮나요 좋은데요 괜찮나요 원내임 야 좋아요 와 이거 진짜 폐패트였어요 폐패트 하겠어요 찬열 선수의 첫 번째 프레임 던졌습니다 자 던졌어요 자 갑니다 자 자꾸 저게 많이 남아요 자 스페어 처리 자 던졌습니다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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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됐습니다 어 스트라이크예요? 스트라이크 나와야 돼요 자 찬열 자 던졌습니다 어 스트라이크예요? 스트라이크 나와야 돼요 어 스트라이크요? 어 스트라이크요? 좋아요 던졌습니다 과연? 세게 던졌어 던졌습니다 과연? 세게 던졌어 오케이 와 와 자 호락호락하게 역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오 오케이 오